자, 이제 좀 결론으로 치달아가 볼게요. 자, 대한민국을 배워라. 전 세계에 이런, 이제는 뭐냐면 K-POP이나 아니면 드라마, 영화 이런 것의 총화로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배워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즘에 불고 있는 코로나19와 세계 최고의 K-방역이죠. K-방역이라는 말을 쓰고요.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K-Defense. K-quarantine, K-Defense. K-quarantine, Defense,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총체적으로는 요즘에는 또 이런 말도 됩니다. K-Healing이라는 말도 씁니다. K-Healing, K-Healing. 그러니까 치유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냥 치료를 벗어나서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이 IT 강국이라는 걸 이번에 여실히 증명을 했죠. 해외에서 따라하려고 해도 하기 힘든 나라들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바이오,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진단, 진단, 진단과 추적 부분. 그래서 방역할류다. 그래서 3T를 얘기하면 처음에 진단. 진단을 잘해야 되고 테스트, 그다음에 추적하고 이게 IT죠. 추적, 트레이스. 그다음에 추적해서 잡아가지고 가두는 게 아니죠. 치료해 주는 겁니다. 치료해 주는 거. 그래서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 여기다 플러스 하나 더 하는 게 뭐였죠? 여기다? K-Hilling. 국민성. 국민성이 있어야 된다. 이걸 다 해야 되지만, 국가에서 이걸 해야 되지만 국민들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뭐냐면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이렇게 하려면 내가 마스크를 써야 되겠구나. 사회적 격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의식,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진국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만열, 이만열 페스틀 아이시 교수님은 책에서 이미 수년 전에 한국은 선진국이다. 그런데 왜 자꾸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냐. 그런 책에 쓴 적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보십시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부류예요. 수출 7위, 무역 규모가 9위입니다. 그다음에 전력 생산량 10위, 전력 소비량도 9위고 GDP도 11위다. 탑10의 거의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방역 선진국이 되면서 선진국의 그 민낯을 본 거죠. 선진국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나라들의 어떤 민낯을 보면서 우리가 선진국이 맞구나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미 IMF나 FTS, SNF 이런 곳에서 전부 다 한국을 선진국으로 봐왔어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봐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뭐였냐면 서양의 우월주의가 후퇴하고 오리엔탈리즘이 종말을 맞이했다.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약간 경시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모습이죠. 동양인들 말이야, 아시아인들 이렇게 하면서 경시하던 그것이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냐면 서양의 우월주의가 쇠퇴하고 세계 질서가 이제는 재편될 것이다. 이 세계 질서의 재편에 그 중심의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래학자 짐 데이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세계 많은 국가가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을 롤모델로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흔치 않은 기회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한국이 해야 할 세 가지 도전과제에 이제 더는 선진국을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선도국가가 되어라. 라고 합니다. 선도국가 영어로 하면 퍼스트 무버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뒤에서 이렇게 추격하는 추격자였다면 이제는 뭐냐면 앞에서 나가면서 뒤에서 이렇게 따라와라고 하는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껏 한국을 발전시켜온 경제나 정치 논리가 미래에는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니 21세기 한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길을 찾는 데 앞장서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더는 기존 동맹에만 의지하지 말고 외교관계를 다극화해라. 이런 세 가지 도전과제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세 가지 도전과제 중에서 두 번째 과제가 상당히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달성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21세기 한국에 어울리는 그런 새로운 길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것은 한류의 어떤 미래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2020년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한류의 또는 대한민국 국가 부랜드의 어떤 피크에 와 있다. 피크라고 하지만은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죠.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뒤에서 말씀드리는 거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3주년 기념 연설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려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은 바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도하는 대한민국인데 무엇으로 선도하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전 세계와 하나 된 게 뭐냐면 전 세계와 인류 공동체가 하나다.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유엔이 있었고 또 WHO가 있고 국제연합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만은 세계가 서로가 각자 도생을 하고 있어요.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데 한류와 더불어서 뭐냐면은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는 뭔가 인류 공동체를 만드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기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쌓아왔던 우리 정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이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 제세이와 또 하나 얘기하자면 구한일통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어요. 구한일통이라면 구한이 전 세계를 나타내는데요. 전 세계 종족들은 전부 하나로 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촌이 한 형제다. 지구촌이 한 형제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익되게 한다면 홍익인간 정신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도 성장하고 전 세계가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제시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부분에서요. 말씀을 드릴 거는 이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라시안 네트워크에 이민아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고 돌아가셨는데요. 이민아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빠른 추격자에 입학한 한각의 기적은 이제 소명을 다했다.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추격자였어요. 빨리 추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격자였는데 과거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넘어간 추격자 전략에는 국가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최초 개척자, 퍼스트 무버 전략에 있어서는 정체성 확립이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막 달려왔어요. 앞뒤, 옆을 보지 않고 막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지라고 하는 거죠. BTS가 찾는 것도 뭡니까? 진아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국가도 뭐냐면 국가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그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역사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지? 지금까지. 그 역사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추격자 전략, 탈추격 전략, 퍼스트 무버의 어떤 전략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맨 밑에 뭐냐면 역사와 국가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류의 과거도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임만유엘 교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한국인은 한국의 과거를 소개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없다.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데 그거는 한국이 한국의 역사, 역사를 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그것도 올바른 역사를 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는 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존재감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그 정체성을 찾아요. 외국에서. 제가 2018년에 크로아티아를 갔는데 크로아티아 한류 팬들이 모였습니다. 모이고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뭔가 강의해달라고 했거든요. 모였을 거예요. 발표를 해달라. 한국의 역사예요. 역사. 그중에서도 태극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어요. 태극기만 얘기해달라. 한류, K-POP은 우리가 다 아니까 태극기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태극기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40분 동안 태극기만 얘기했어요. 태극기의 태극은 뭐고 그다음에 흰 백색의 태극은 태극 그다음에 사괴가 있다. 뭐 이런 거. 이거의 역사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역사를 얘기하면 태오보키 씨. 태오보키 씨가 8개를 지었는데 시액 8개. 처음으로 8개를 이렇게 그으셨죠. 이 8개 중에서 뭐냐면 건곤감리가 있어요. 건곤감리가 있죠. 4개를 뺐습니다. 이 4개를 갖다가 대각선에다 넣고 중간에 태극을 넣으면 태극기가 되죠. 그래서 이 태극기를 누가 먼저 썼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박영회냐 고종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태극기에 나오는 이 태극과 그다음에 건곤감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유래되느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국인도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 정체성, 바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른 역사로 가보면 태오보키 씨는 우리 배달국의 5대 태유환흥의 12번째 막내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배달국에서 이미 태오보키 씨, 우리 동의족인 태오보키 씨를 통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태극기의 그거? 사귀하고 이거, 이거는 중국에서 온 거야라고 우리가 거꾸로 왜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역사를 바로 알아야 이 외국인들이 이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어떻게 해. 사괴, 괴라고 하는 건 말이지. 이게 주역이라고 하는 건 중국에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우리 동의족이 일군 어떤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태극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거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하는 게 뭐 그렇지 라고 하는 이 의식을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이것을 갖다가 식민지 유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콜로니아 레거시라고 해서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거기서 바꿔놓은 것들이 있어요. 역사도 왜곡시켜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 놀이문화까지도 다 왜곡을 시켜놨죠. 그래서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존감이 떨어졌던, 자존감이 떨어졌던 걸 끌어올리면 우리는 뭐냐면 과장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한번 원상회복을 해보자. 역사도 문화도 우리가 회복을 해보자는 거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요즘에 유행어가 찐이라고 하는 유행어 많잖아요. 찐, 진짜다, 찐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게 한류 문화에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찝어주시는 진짜 찐의 한류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찐이라고 하면 진짜 한류, 진짜 한류, 가짜 한류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한류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미래의 한류에서 진짜 이것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류 1.0, 2.0, 3.0으로 해서 한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어떻게 보면 물질문화 중심으로 이렇게 갔죠.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한류의 총화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그 역사와 문화 속에 궁극에는 뭐냐면 정신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금 전 세계에서 극찬하고 있는 공동체 정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공동체 정신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 우리 민족의 어떤 홍익인간정신, 제세이와 아까 말씀드린 구한일통정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신문화까지도 함께 나가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찐이라고 한다면 이런 분야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한류의 역사 정체성을 찾아가는 바로 한류의 과거. 그리고 그 과거를 통해서 보는 한류의 어떻게 보면 찬란한 미래라고 할까요? 그 미래를 같이 설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의 찬란한 미래라고 하시니까 막 너무 신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